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해외의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의 두려움은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예배되는 말씀 가지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시작된 지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아니고 2021년 내년 6월을 말합니다. 팬데믹이 무슨 뜻이냐. 전 세계로 확산되는 전염병을 팬데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도는 좀 느리지만 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확산 중이다. 내년 6월에 있는 말이에요. 이런 이동 제한 같은 간열적인 봉쇄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준, 노멘으로 그렇게 확산되는데 백신이 승인된 지가 6개월이 지나서도 공급은 지지부진하다. 전 세계 감염자 수는 얼추 2억 5천만 명, 사망자 수는 175만 명, 그렇게 넘어서고 있다. 이 말은 최근 국제과학기술지 네이처가 그렇게 소개한 감염병 전문가들, 전문과학자들의 향후 코로나19 예상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년 6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 네이처는 전문가들의 코로나19 전망이 연구자별로 좀 다양하지만은 코로나19 미래는 불확실성의 투성이다 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 의견을 취합니다. 또 하바드 대의 연구진은 지난 올해 사이언스 논문에서 1차 팬데믹이 지나가더라도 매년 겨울이면 이 팬데믹이 또 찾아온다. 매년 겨울. 그걸 예측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또는 간열적 사회적 거리 두기가 2022년까지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2022년. 그러니까 전문가들 말하니까 내년 후년, 2022년까지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두려움은 계속된다. 그 말이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 생활이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가 지금 자연재해가 지금 심각하게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나서 지금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중국에는 지금 수혜로 인해서 6,500만 명이 지금 완전히 집을 다 잃었다. 6,500만 명이 우리나라 숫자부터 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장마로 계속 지금 피해를 많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장마가 길게 많이 비가 쏟아지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처음 느끼는 이번 장마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많은 도로가 지금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산사태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도 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뭐냐. 불안과 공포예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흐무감이 교차하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좌불안석 상태에 빠져 있다. 한 심리학자는 현대인의 가장 크고 무승한 병이 뭐냐. 불안과 공허다 그랬어요. 불안과 공허. 불안이란 말은 두려움, 무서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불안이죠. 두렵고 무승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에 빠져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욕, 결국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불안, 염려,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문제는 불신자는 말 것 같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쉽게 빠져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내용을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봄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온전히 믿느냐 못 믿느냐입니다. 이거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참 평안의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참 평안하냐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느냐 믿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닥치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문제사건 터지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지난주에 백부장의 큰 믿음을 살펴보았는데 그 현장을 체험한 제자들이에요. 놀라운 체험을 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의 전진은 한 걸음도 없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전혀 믿음의 전진이 없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자리에 머물러 일어서는 안 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타성에 젖으면 그날로 끝이에요. 타성에 젖으면 끝이라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은 그날로 끝이라고요. 교육자들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노님들 중요합니다. 장노로 기름 부어 세웠다. 내가 장노줄도 모르는 장노도 많아. 중직자 시대를 여러 가지 많이 세웠는데 내가 직분이 뭔지 내가 도대체 누군지도 몰라. 이미 다 진 거예요. 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장노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뭔지도 몰라. 완전히 문제에 빠져. 군사로 안수집사로 재직으로 우리에게 재직이 5,480명이 엄청난데 내가 재직인지 집사인지 탱싱돈인지 불신자인지 분간 돈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동료 여러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두려워하느냐 왜 제자리에 맨날 머물러 있냐 작년이나 올해나 지난달이나 이달이나 지난주나 이번주나 그렇게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본문 말씀처럼 큰 풍랑과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풍랑이 닥쳤을 때 다 풍랑이 오잖아요. 이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갈릴로 오셔서 난 풍랑이다. 그럼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지. 이게 뭐냐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이걸 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느냐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영의 길을 여시길 바랍니다. 큰 풍랑이 닥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많이 또 경험했습니다. 이때 믿음의 성장의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성장할 기회다.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성장한 기회 이게 영적 눈이에요. 정면 도전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문제 왔다. 불평, 원망, 시기, 질투하고 핑계된 거 아니라 정면 돌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냥 정면 돌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걸 잡아야 돼요. 여러분 풍랑이 왔잖아요. 지금 얼음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우리 심을 입은 자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세요. 예수 믿음은요. 세상에 모든 염려, 걱정 빠져나와야 돼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단체 거기예요. 염려 있지요. 염려 없는 사람 염려 걱정 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요. 그거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풍랑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당하면 안 돼요. 제가 세가족부에서 지난주에 이 헌난 헌금을 그렇게 들고 오면서 간정집을 이만큼 버려줬어요. 세가족들의 간정은 내가 그 간정을 읽으면서 얼마나 한자도 빠지지 않고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우리 전도자들이 이렇게 때로는 그렇게 밖에 핍박하고 하는데도 그 바쁜 식당에 일하는 그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일하기도 바쁜데 자꾸 전도하는 게 얼마나 짜증나 그 짜증나는 걸 몇 년을 그냥 참으면서 가가지고 근처도 오지 말았는데 계속 가가지고 다 다 가족 다 전도시 이거 세가족 훈련 다 받게 하고 구원받는 거 간벽하는 이런 관정들 보통 한두 번 핍박하면 안 가잖아요. 그거를 막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가고 기도하고 또 가고 무속인이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무속인 고백입니다. 나 지금 다 날라가고 없지만 수입도 없지만 예수 믿는 건 너무 행복하다. 무속인 돌아와서 하는 거예요. 수입도 없잖아요. 이제 무속 안 하니까 너무 예수 믿어 너무 행복하다. 편안하다. 전에는 불안했는데 귀신 모시고 전쟁할 땐 불안한데 지금 너무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에 우리 새가족들이 돌아와서 여러분이 첫째가 뭐가 고백하는 거 특징이다. 편안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합류하여 서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자녀가 자녀를 버리세요? 안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절대 안 버립니다. 여러분 잘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보고 연약함을 하시고 도리에 중복이 돼주세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코로나19 자연재해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다양한 이런 지금 공격이 지금 계속되죠. 뉴스에 계속 교회 때리죠. 교회에서 물론 발생이 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교회들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공격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불신자들에게 교회 이미지 안 좋더라. 신앙생활 아예 근처도 못 가더라도 교회 못 가더라도 계속 여러 가지 앞으로 더 크게 닥칠 거예요. 초대교회는 더 했어요. 왜? 교회 가면 죽인다. 사형선거 내 뒤 가두었다니까. 그걸 그렇게 죽여버린 예수부터 다 죽이는데도 제자들 싹 다 죽였어요. 다 사형당했어요. 바울부터 열두지자들 싹 다 초대교회 승도 싹 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이 로마를 장악해 정복해버렸다니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 국가다 로마를 황제가 고백할 정도로 다 장악해버렸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고 염려 걱정 사단에 잡히면 안 돼요. 삶의 역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성장 이루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 시각입니다. 23절 봅니다.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뒤덮이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돌은 원어로 말하면 세이스모스 메가스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큰 지진이란 뜻이에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메가톤급 풍랑이요. 제가 이 과정을 한번 거쳐봤다니까요. 예수님처럼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면서 잔잔하게 나와가지고 가판에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간 분들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호수니까 너무 편하게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가다가 가고 있는데 중간쯤 갔을까 갑자기 막 풍랑이 치는데 이 광풍은 아니지만 옷 다 베렀어요. 피할 수 있는 시간 다체가 없어. 제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확 다시 옷 다 이야 예수님 때 이때 바로 이런 분위기였구나. 갑자기 이 광풍이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지만 지나가도 그렇게 옷을 다 베렀는데 광풍이라 메가톤급의 광풍 얼마나 위력이 당시에 강했던지 평상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 거의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갈릴리 자기가 평생 살던 놀던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할 뻔 알지 못하고 무서워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다 여기서 어부로 어부들이 간이 크거든요. 어부들이 애절한 하고는 눈뜩 눈뜩 안 해요. 그런데 어부 출신들이 갈릴리 출신들이 두려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타고 갈릴리 건너가자고 해서 함께 건너간 것뿐이에요. 제자들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이 가자 해서 따라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감당 못할 광풍이 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평탄하게 그냥 만사가 잘 돼가지고 잘 되게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실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평탄하게 돼야 되는데 실생활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시험하려니 다가오지 않는다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란을 당한다 그랬어요.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게 해주겠다 환란을 당한다 어떤 의미로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풍랑을 그렇게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놓치지 말 것이 뭐냐 승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우리와 항상 24시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요. 24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망한 것 같습니까? 망한 것 아니에요. 영적 성장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 기회다. 영적으로 그렇게 연단을 받고 그러면 다 다시 성장할 기회다. 합리해서 서류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안당한 고난을 저 당한 사람이잖아요. 나같이 고난 당한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어요. 15년을 하늘에 배를 두고 안 잔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왕이 무슨 말입니까? 신발 벗고 발 씻고 잔 적이 없단 말이에요. 15년을 그냥 그대로 거꾸로 되었어요. 그대로 기도하고 그럴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피눈물을 쏟는 하늘이 무너지 땅에 꺼지는 먹고 자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에게 매달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합리의 선을 이루시더라고 해결을 했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 자기 일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합리의 선을 이루는 말이에요. 잘 알아들어요. 합리의 선을 이루는 말이에요. 이걸 다 해보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잘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말이 그 말 내 마음대로 현찰 그냥 오늘 당장 100억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다루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 거 다 해보시게 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을 각자 체질대로 환경대로 성격대로 능력대로 다루시고 계신다고 다루시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신 건 기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기도해 주라구나. 절대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요. 하나님 하시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데 여러분이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칠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불신자보다 구원받은 자를 더 그렇게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장식의 삼장현장에는 지금 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왕은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이지 이방인이지 우리는 나그네이지 그럼 여기 세상하고 안 맞는 거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겠는데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들을 주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그분은 은양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 서는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한 연단 과정이다. 연단을 받을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은 연단 받은 자들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성장해요. 세계보험에 승인받는 사람치고 연단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유광표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광표 목사님 간정담 못한다 하자 간정함 여러분 자빠지기 때문에 시험 들어 자빠지기 때문에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고난을 아버지 중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연단 말로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 이건 진짜 나를 서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할 말이 없구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가정에 있어 여쭤도 내가 내 주제에 리더 대 내가 주제에 내 주제에 뭘 이거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시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방품이 좋아서 아니에요. 연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무 능력도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 사랑하지 않습니다. 연단 받은 사람은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올 때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영쪽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영쪽으로 해석해야 시험이 안됩니다. 영쪽 해석해야 성령인도 받습니다. 영쪽 해석해야 제대로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 마누라가 이 남편이 저 자식이 아니에요. 영쪽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영쪽으로 그래야 답이 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 속에 들어있습니다. 욕기에 보면 사단이 당대의 의인 욕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시험도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사단이 욕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허락이 있다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거예요. 욕에게 임한 시험은요. 사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힘들 정도의 시험이요. 우리 시험은 시험도 아니요. 욕기를 읽어보세요. 소유가 있던 전재산 싹 다 날라가 그렇게 멀쩡하던 자식들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죽어 자기 자신은 발바닥 정수리까지 완전히 종기가 나서 깨진 그릇 질그릇 조각까지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자 이런 욕을 보고 마누라가 뭐라 하냐 그 아내가 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집 나가버렸어 비참한 제떠미에 앉은 욕을 버리고 집 나가버렸어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있었으나 그러나 욕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욕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신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로 배움나이다 회복하고 나서 하는 고백이 눈으로 배움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광풍이 덜에 닥쳤을 때 욕처럼 영적 해석하시 바랍니다 마누라로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신세 한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모두 영적 해석 해서 욕은 신앙의 사람들 특징이 짬복 영적 해석을 영적 해석한 겁니다 인생의 광풍은요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통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편 119편 70일째로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고난을 안 당했으면 여러분이 설 수가 없지요 0.01% 도 없지요 고난 통해서 그게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이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 환경적으로 엄청 제한을 많이 받고 있지요 이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적 해석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영적으로 바라봐야만이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않고 절대로 낙오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예요 인생의 광풍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런 줄 알미로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란은 우리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 연단 중에서 소망을 보게 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꾸어야 돼 불신자하고 차이점이 이겁니다 불신자 차이점이 이거라고 여러분에게 무슨 형태의 광풍이 불어와 있어도 그것이 결코 여러분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 바랍니다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은약자본장에 세계 랩론 대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삼박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준비를 엄청나게 해마다 하는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막 마치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니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대처를 합니다 cvdip 응답이라는 주제로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메인으로 해서 전시 세계로 다 나가도 됐는데 이거 지금 사람들이 올 수 없단 말이에요 올 수 없으니까 여기서 하기는 하되 왜냐하면 통역이 있어야 되니까 통역실이 있어야 되니까 통역 순차 통역을 지금 동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전세계가 다 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도 해야 되는데 싹 다 지금 다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온라인 온라인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들이 모여서 보게 되니까 가족들이 메시지를 받고 오직 메시지입니다 이번에는 메시지를 받고 포럼을 할 겁니다 가족끼리 서로 그동안에는 각자 대회 참석한다고 각자 핀 포럼을 간다 어디 간다 정신이 없는데 이번에는 꼼짝 못하니까 딱 메시지 받고 랩런트 우리 후손들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가족 포럼을 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더 단단해질 거예요 더 이번에 우리 세계램대회가 더 단단할 것이다 온 가족이 시간표 다 나갑니다 시간부터 나가니까 이제 목요일부터 목 조금 나가는 데 시간 딱 맞춰서 그렇게 온라인 메시지를 받고 온 가족이 다 전에 체험하지 못한 가족 포럼 영적 무장 정말 우리 가족은 다 세계보험아 영적 서미스로 서자 그런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문제와 사건 환경 속에서도 영적 해석을 하고 도금의 유익을 위한 삶 믿음의 참 성장을 이루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재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징이었습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났사 바람과 바다를 꾸지하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의 다급함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광풍 속에서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봤지만은 가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야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았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가 막다른 꼴목이 와서 예수님을 찾지는 않는가 사람들은 그래요 대부분 평상시 삶이 중요한데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저가 있을 때 어떤 환경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평상시 평상시 그래서 인생의 풍랑이 크든 적든 놓지 마야 될 것은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항상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나와 24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 늘 같이 계신다고 이걸 믿어야 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구식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온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구절들이 말이죠 중요한 성경구절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예원 디자인팀이 있어요 예원 디자인팀이 성경구절 중요한 백구절을 그림 글로 잘 그려가지고 내인데 이렇게 보냈어요 보니까 뭐 작품들이 많아 한 모다리를 보냈어 그중에 책자가 딱 나오는데 보니까 백구절 중요 백구절을 딱 그렇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딱 읽기 좋도록 조그마한 거 손에 딱 넣도록 그걸 딱 주웠어 내가 야 잘 만든다 내가 이 팀들 전문가들이 다 완전히 그야말로 그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원 디자인팀의 예비팀이라 만들었더라고 야 하나님이 시간표구나 백구절 내가 수줍 다 보니까 거의 다 아는 구절들인데 이걸 몇 장 몇 절 잘 모르는 게 많아 나도 그래서 이걸 몇 장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집 어딥니까 서울시 너희지 서울시가 다 네 집이 가 여기 어딥니까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 덩촌동 159-11 이래 여기 오지 아멘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 생각이 났어요 이 장로님들 다 책을 내가 다 사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시험함 쳐야 되겠다 백구절 이거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도 좋아요 어디 가서 대화할 때도 좋아요 백구절만 외워놓으면 졸졸졸졸 그냥 어우 박식하시고 그냥 존경합니다 듣게 돼있어요 백구절만 여러분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중악한 주소를 알고 그래서 그냥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한 번 이 책을 한군이 얼마냐 많이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경구절 내가 백구절을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박히는 기회가 돼 백구절이 200구절 200구절 500구절 500구절 1000구절 아멘 그러면 세계보호만 저절로 쫙 준비된 것만큼 열려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내가 적극 후원하겠다 도와주겠다 어떻게 가든지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내가지고 개인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겠어요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었어요 풍랑이 지금 중요한 게 제일 먼저 꾸짖은 게 믿음 적은 이 지금 두려움과 불황도 떨구는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꾸짖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그래 무수하냐 내가 누구냐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 비롯먹을 세상 죽어 천당이나 가자 그렇습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무수할 이유가 없어요 사형 성굴 당하는 신앙 때문에 전도하다가 성교하다가 사형 성굴 당하다가 전혀 들어와지 않아요 그걸 자 베드로가 내일 사형인데 그걸 자 내일 사형 당하는데 잔다니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편안했던지 이게 생명 가진 제 모습이에요 천사가 깨울 정도로 여러분 요만한 걱정은 있어도 밤새 잠 못자자라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전능자십니다 저는 오늘 또 오면서 그 구름 속에서 태양이 쫙 비치더라 이 구름 속에 태양이 쫙 쫙 태양이 얼마나 물리십니까 태양이 어떻게 수억 년 동안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자체에 무슨 발동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 해를 비추고 있는 거요 그 빛 그동안 해가 새카맣게 되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태양을 지금 수억 년 동안 비추고 계시구나 그 우리가 타죽지 않도록 그 거리를 두고 이륙구리를 이 지구를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성기게 해주시구나 그 태양을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장주주십니다 집어삼킬 것 같은 풍랑이 시고 있는 바다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언제 그랬냐는 뜻이 잔잔해졌다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메가톤급 광풍이 메가톤급 고요함으로 바뀌었다 모든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예수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 환경을 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찬비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스월드 오스월드 챔퍼스 목사님 이런 말이었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열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이어버려서는 안된다 이런 말이었어 아주 의미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본질이에요 본질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심지어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본질을 놓쳐 본질 기도하면서 주시옵소 주시옵소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는 어디 갔는지 몰라 계속 달라고만 하다 보니까 예수가 사라져버리고 없어 그 기도 속에 기독교는요 세상 종교와 극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상시자의 말 가르침에 대한 내용 그 석가의 가르침 그 마음의 가르침 가르침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자체를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다른 종교하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우신지 놓치니까 딴소리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우신지 놓치니까 딴소리 해요 불신앙에 빠져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직 예수 되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안 되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겁니다 딴소리 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뭐 교회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 기관을 뭐 붕시키는 척 하면서 하면서 지 생각 지 염려 다 빠져있어 불신앙적인 말 계속해 예수 그리토의 유일성을 확실히 붙잡고 참된 믿음에 성장했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찬송가 371장은 우리 본문에 내용이 담긴 찬송이에요 제목이 구주여 광풍이 불어인데 이 찬송은 메리 베이커라는 자매가 작사한 거예요 이 자매는 시카고 침례교 주의학교 교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동생과 함께 둘이 살았는데 그런데 장례가 촉망되던 남동생 마주도 어머니 같은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 추운 시카고를 떠나서 남부 쪽으로 그렇게 요양을 갔어요 이 사정을 모르는 주의학교 지도자가 주의 공과를 만드는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라는 주제에 맞는 찬송시를 좀 적어달라고 보내달라고 전보가 왔어요 그때 병상에 누워있던 이 메리 베이커가 일어나서 오늘 본문을 묵상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게 되어서 이것을 적었어요 이 찬송의 후렴구에 보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큰 바람과 물껴라 잔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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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우신 배 뒤엎어 놀 능력이 엎도다 주예수 풍파를 꾸지져 잔잔해 잔잔해 주예수 풍파를 꾸지져 잔잔하라 가사를 보면 사단 이 마귀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이 편안히 잠들어 누우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 없다 그 고백에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다 눈에 보이는 광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부실의 광풍이 더 문제라고요 염려 걱정 불안 조종 불신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거 보는 눈 열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풍이 있는 바다를 꾸지어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권세 흑암 세력을 꾸지어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문제예요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뭐 준다고요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 참 능력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응답받고 추후되시기를 지목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을 꾸지어 잔잔하게 하신 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예원교의 성도들이 다 믿는 시간 되게 하야 주옵사사 참으로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가지 지금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모든 문제와 사건을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야 주옵사사 그래서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히 계세요 믿고 모든 문제사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표가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 그의 소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